라스웰 수사관이다. 카마로프와 작전을 공동지휘하고 있다. 양 진영 간에 대립된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힘을 합쳐 알카탈라를 직접 타격하는 첫 작전이지. 괴관의 임무는 베르단스크에서 알카탈라 네트워크 구성원을 수색하고 섬멸하는 것이다. 이들은 이미 강력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알카탈라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다. 그들은 베르단스크에서 알카탈라를 통솔하는 동일한 지도자를 따르지. 그를 찾으려면 연결망부터 쳐야 한다. 첫 작전의 목표는 대지주라 불리는 알카탈라의 고위직인 알마릭이다. 알마릭은 베르단스크 전역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탈라에 무기를 공급한다. 테러범들과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지. 괴관의 부대는 남쪽 구역으로 침투하여 적을 생포한 후 알마릭의 창고 위치를 신문에서 알아내야 한다. 성공하면 알카탈라의 무기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운이 좋다면 알마릭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조심해. 그를 지키는 병력이 상당할 테니 행운을 빈다.